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DJDOC 멤버인 김창렬씨와 이한엘씨의 궁합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분이 사이가 안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같은팀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자기 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동생이 사망한 것이 김창렬씨와 관련이 있다 이런 불만을 나타내면서 사이가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주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두 사람의 궁합이 어떤가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궁합이라고 하면 남녀 궁합을 생각을 하죠. 남자하고 남성하고 여성이 있으면 두 사람이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얼마나 잘 살겠느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궁합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할 때 그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직원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궁합도 있고 그리고 같이 친구로서도 그렇고 같이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과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지금 걸그룹에서 누가 누구를 따돌림했다. 두 사람 사이가 나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단짝이 있으면요. 내가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나의 단짝 친구였어. 이럴 경우에는 두 사람의 궁합을 분석을 했을 때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합이라는 것이 사주에서 상당히 쓸모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궁합 때문에 사주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하늘씨하고 김창렬씨의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하늘씨의 사주가 있고요. 이쪽에 김창렬씨의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이하늘씨는 신해년 임자월 무자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창렬씨는 개축년 을축월 경신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봤을 때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궁합을 볼 때에는요. 두 사람이 부족한 오행을 서로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일주가 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지금 이하늘씨하고 김창렬씨는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이 삼합이 되는 경우는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하고 상대방하고 삼합이 될 때에는요. 남녀라면 천생연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창렬씨가 지지의 신금을 깔고 있잖아요. 이하늘씨가 자수를 깔고 있거든요. 신자진 삼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기운이라는 것이 이하늘씨에게는 좋은 운이 아니에요. 수기운이 3개나 되는데 또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운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창렬씨에게는 수기운이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김창렬씨에게는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하늘씨에게는 안 좋고 김창렬씨에게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두 사람 다 삼합이 됐을 때 그 오행이 용신운이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용신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두 사람 다 형성이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하고 여성이 만났는데 삼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삼합이 남자한테는 좋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 모임은 그 커플은 괜찮은 궁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DJDOC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번 사건만 보고 김창렬씨하고 이하늘씨는 궁합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죠. 두 사람의 궁합이 안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이가 좀 멀어졌는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원래 궁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봐야죠. 두 사람의 궁합은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신자진 삼합이 돼요. 이렇게 삼합이 되는데 삼합이라는 것은 신자진이 되면서 수기운을 생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기운이 김창렬씨에게는 좋은 운이고 이하늘씨에게는 좋지 않은 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김창렬씨만 좋고 이하늘씨는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누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창렬씨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두 사람이 합이 되는데 그 생성된 오행이 나에게 형성이 되니까 두 사람이 사귈 때에는 김창렬씨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더 유리한 만남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삼합이 형성이 돼서 여자 쪽의 용신운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전부 관성운이 없어요. 김창렬씨는 관성운이 화기운인데 화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이하늘씨는 목기운인데 목기운이 없습니다. 대개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자. 그래서 김창렬씨하고 이하늘씨가 옛날에 활동하실 때 수십 년 전에 나이트장 같은 데 가서 DJ 보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 배우고 젊었을 때부터 그랬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았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되게 걱정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면서 그냥 복장도 아주 자유롭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브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무관사주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무관사주가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김창렬씨는 지금 좋은 아빠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관성운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하늘씨에게는 충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하늘씨의 여자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운, 현재 정의 대운이란 말이에요. 정의 대운이고 그리고 신축년, 이민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토기운하고 이제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축토가 들어가면서 해자축 방압이 되면서 이 수기운이 워낙 강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축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신축년은 좀 좋은 애라고 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대운을 길게 봤을 때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민년이라든가 개미년이라든가 일년운 자체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동생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의 사주를 딱 뛰어나갔고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닌데 아무리 남동생이라도 당사자가 아닌데 그 사람 사주를 보고 그 남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하늘씨가 어쨌든 동생을 잃으면서 이런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라든가 여자운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봤을 때에는 괜찮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김창렬씨가 경신대운의 경신년이잖아요. 대운이 똑같을 때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운을 보더라도 김의 대운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축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좋죠.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하늘씨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풀고 가지 않으면 본인의 이미지라든가 여러가지로 앞으로 활동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두 분 다 일련운은 별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는 이하늘씨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운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어떻게 변신을 해갖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하늘씨와 김창렬씨의 궁합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녀간의 궁합만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동성간의 궁합을 분석을 했고 궁합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생연분 프로젝트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궁합이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돌싱이라든가 미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궁합이 좋은 분들하고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준이 궁합이에요. 다른 조건을 안 보고 궁합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게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